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이미자씨 목소리를 가장 잘려고 비슷하게 노려있는 박지연씨입니다. 여러분 힘차는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눈물을 지켜서 우리의 눈물을 가득하니 나의 맘 부정한 일을 봐 흐르는 쇠로 가지마 다운을 잊지마 하늘을 잊지마 우정한 일을 흐르는 쇠로 가지마 다운을 잊지마 다운을 잊지마 다운을 잊지마 수고하셨습니다 다운을 잊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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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을 잊지마